할렐루야, 오늘 또 소망과 또 믿음만이 은혜만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요셉의 꿈의 성취입니다. 생명양식은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째로 요셉의 꿈의 실제적인 성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애후배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창세기 42장 6절 말씀 보세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도 땅에 엎드려 절하니 또 28절에도 머리 숙여 절하더라. 44장 14절에도 유다와 그 형제들이 그 땅 앞에 엎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온 땅에 기근이 나서 양식이 떨어져서 다 굶어죽게 되었으니 양식을 가지고 있는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셉에게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표현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은 썩지 않는 양식을 주신다. 썩지 않는 양식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말씀이 있는 자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 앞에 다 머리 숙여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아버지 말씀만 붙들고 나갈 때에 반드시 우리 앞에 대적들이 무릎 꿇고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애굽의 온 백성도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버금수레 세워 나라의 이인자로 세웠죠. 자신의 결제하는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줬습니다. 창세기 41장 43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또 애굽 온 땅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지 양식을 구했죠. 이때 바로가 요셉에게 가라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에게 머리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상 각국의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화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41장 57절 말씀 보세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당연히 요셉 앞에 말씀을 가진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들은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의 꿈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횃불안약의 성취를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횃불안약의 예언 가운데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섬긴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려면 애굽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횃불안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70가족을 요셉의 꿈을 통하여 꿈대로 애굽으로 들어오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보여준 거죠. 그래서 훗날 요셉은 형들이 왔을 때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고백한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그런 적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상상도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 그리고 훗날 세월이 지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애굽에 내려가기 직전에 부엘사바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사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사기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3절에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야곱과 그 자손들 70가족이 다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쁘게 했지만 결국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또 남을 미워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히려 요셉처럼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의 고속사적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왔지만 절대로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모든 사건을 구속사적 하나님의 경륜으로 깨달아 해석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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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